자 정세훈 씨가 룰렛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 갑자기 저 룰렛이 되고 싶어요. 아 교막 있는데 어쨌든 첫 개막 격인데 다섯 명의 선수가 다 격기 아름다운 룰렛을 아임샷. 위기의 순간에서 결국 그것을 해체해내면서 어널베스트가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어널베스트가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. 이정양 선수가 여러 번 아리따운 우리 정세훈 선수에게 호의를 받으러 왔습니다. 반. 아니. 아니. 손을 같이 한 번데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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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직은 승진한 우리 이정양 선수. 이번에는 각각 30반 밖에 못 벌었거든요. 이번에는 어떨지? 근데 꽉 나와서 이거 수술인데. 어쩔 수 없대. 10번이 돌리는 거기때문에. 만한 하래요? 아니요. 아니요. 다시 한 번데요? 제앤은 제압은 강하게 두고 얼마잖아요. 하하하하. 실제로 있ност. 여기도 한 번데요? 지금은 각각 40서면이 부재하려고. 하지만 미국에서 트라이버가 적eden 한 번데요? 신호가도 하지 않아서요. 다시 한 번데요? ಞ데요. 제가 먼저 한 번데요. 间 key가 너무 한 번데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